뉴스타트는 당연한 거에요. 그렇죠?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를 하는데도 안 낫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당연한 거를 안 낫는 이유는 뭘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도 낳을 수 있을까? 당연한 거구나.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안 들고 사완인에는 운도 좋네. 자꾸 운을 하고 암세포의 비정상 유전자는 원인만 제거해 주면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무슨 비결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에요. 아,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때부터 유전자가 팍팍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 확신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탁 서면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탁 서면 모든 것이 아주 행복하게 뉴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난 과연 낳을 수 있을까? 그건 그 잡념이야. 잡념. 자꾸 무슨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부정적으로. 언니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동생은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꼭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섰냐 안 섰냐 그것으로 일전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확신, 믿음, 오늘 한번 우리가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잠깐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새롭다는 과학, 저도 이과대학 댕길 때 이 새로운 과학을 몰랐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무슨 과학? Epigenetics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입니다. 유전자학 이라는 말입니다. Epigenetics라는 말은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Epigenetics라는 말입니다. Epigenetics라는 말입니다. Epigenetics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학문은 유전자학이었습니다. Genetics 유전자학은 바로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활동들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근처에서 어떤 이상한 작용이, 아주 재미있는 작용이 일어나면 유전자의 상태가 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학문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사이언스 뉴스, 미국에서 발간되는 아주 권위있는 그런 과학 잡지입니다. 이렇게 표지에 무슨 기사가 돼서 특필됐냐면 이 물고기들의 성이 변한다. 성이 변하려면 물고기들의 뭐가 변해야 돼? 성을 결정해주는 성결정유전자가 변해야 돼. 물고기의 성이, 얘는 수컷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굉장히 수컷들이 위대해요. 왜냐하면 한 마리의 수컷이 암컷을 20마리를 건너대요. 우리 사람은 한 여자 건너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예, 수컷들은 20마리를 건너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20마리 암컷이 있고 이렇게 수컷이 한 마리 있으면 그래서 이 암컷은 누구 찾지다 라는 게 다 결정이 돼 있어. 그런데 이 수컷을 착 제거를 하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세상에! 물고기들도 유전자 과학을 배운 모양이죠. 물고기들은 유전자 유자도 몰라요. 그런데 72시간 안에 암컷이 완전히 수컷으로 변해요. 유전자가 완전히 변해요. 놀랍죠?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 3개월 임신 3개월 될 때까지는 아들인지 딸인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좀 지나서 아들 유전자가 켜지고 딸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들 유전자가 켜지면 이제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요? 꺼져 있던 아들 유전자가 켜지면 돼요. 그럼 그 아들 유전자, 꺼져 있던 아들 유전자가 뭐를 받아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쩌니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렇다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뭘 받아야 켜져요? 생기를 받으면 켜져요. 그래서 이게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암컷 물고기는 암컷 유전자가 켜져 있고 수컷 유전자는 뭐예요? 꺼져 있어요. 그런데 수컷이 한 마리가 없어져 버리면 희한하게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 암컷에 꺼져 있던 수컷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물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켜지고 암컷 유전자 켜져 있었던 암컷 유전자는 꺼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내 자신이 내 유전자 우리가 사람이라도 내 자신이 내 자신 유전자를 내가 켜고 끄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암 환자가 됐다. T세포 유전자가 켜지면 내가 암이 낫는다. 켜져라, 켜져라 해 봐야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어떻게 해야 켜져요? 생기를 받아야 켜져요? 그럼 그 생기는 어디서 오냐? 진선미 진선미를 다 합하면 하나로 만들면 컵에 진, 선, 미, 미 따라서 섞어주세요. 마셔볼면 진맛도 나고 선맛도 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맛이 있을 수가 없어. 진선미가 생겨서. 이 진선미가 섞인 맛을 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진실해야만 사랑입니다. 그렇죠? 또 사랑이 악하면 안 돼. 사랑은 서운해야 돼. 사랑은 더러운 게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아! 사랑맛이 나네! 그 맛을 아는 것이 생기입니다. 생기를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물고기를 암컷들을 모아서 강의를 할 수도 없고 좋은 경지를 보여줘도 없고 얘들은 어떻게 생기를 받을까? 여러분, 이 T세포들은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진선미 또는 사랑입니다. 정말 멋있구나! 정말 아름답다! 하면 그 생기가 전달이 돼. 그 생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생기가 먼저 어디서 느껴지는 거예요? 뇌에서 느껴진 생기가 어떻게 우리 T세포 유전자까지 갈 수 있는가? 알고 싶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점점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구의 그 어린 7살짜리 이상구의 엔도르핀 유전자가 완전히 꺼졌다. 왜? 왜 꺼졌어?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를 사랑 안 해. 사랑이 생긴 데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내 유전자의 변호가 아니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생기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합니다. 이 유전자는 이렇게 실처럼, 고불고불한 실처럼 되어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실처럼 되어서 이게 뭉쳐져 있습니다. 유전자들이. 그래서 유전자라는 실이 뭉쳐진 물체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염색체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실같이 생긴 유전자가 뭉쳐져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염색체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색체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는 이 염색체가 23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염색체 한 개, 염색체가 크기가, 키가 다 달라요. 어떤 염색체는 아주 꼬마, 그리고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하는데, 얘는 키가 커요. 그러니까 키가 클수록 그 염색체에는 더 많은 수의 종류의 유전자가 뭉쳐져 있겠죠. 그래서 23개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총 유전자 수가 약 2만 2천여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염색체를 23개가 있는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23개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확대를 해 봅시다. 확대해서 맨 가운데 염색체를 이렇게 확대해 봅시다. 점점 더 확대해 봅시다. 뭐가 나와요? 실이 나오잖아요. 이 실이 염색체입니다. 실이 다 뭉쳐져요. 이 실을, 이 유전자를 더 확대해 볼게요. 아, 꼬불꼬불한 게 나오죠. 그렇죠? 이것을 더 확대를 해 봅시다. 아, 네. 이제 진짜로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전자 모형에는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는 그것을 붙일 수가 없으면 붙였는데 이 물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히스톤. 히스톤에 이렇게 유전자가 한번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런데 저게 왜 감겨 있냐? 나중에 보니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감겨 있는 유전자 부분에 스위치가 있어요. 유전자를 켜는 스위치, 끄는 스위치가 붙어있어요. 스위치가 붙어있어요. 지금 이 유전자는 활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을 잘 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유전자가 활동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제 꺼질 것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노란색 물질이 보이죠? 그렇죠? 노란색 물질이 나타나서 이 노란색 물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 스위치 있는 곳으로 가고 있고 얘도 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 노란색 물질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물질들이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다 스위치로 향해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스위치로 가서 탁 올라 붙습니다. 아, 올라 붙죠? 착 올라 붙었어. 그렇죠? 노란색 물질들이 다 여기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있어요. 저렇게 탁 가서 스위치를 탁 눌러 주는 거예요. 노란색 물질이 딱 눌러 주면 지금 이 유전자들은 이렇게 켜져서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 스위치를 탁 가서 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유전자가 탁 꺼지죠? 그렇죠? 꺼져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켜져 있는 유전자가 여기 꺼졌죠? 그렇죠? 얘들은 얘들은 아직도 활동 중이고 그래서 여기에 꺼진 유전자들이 이 빨간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해 내야 될 필요가 없어지면 다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는 알아서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생기를 보내서 켜고 끄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럼 이건 누구 소관이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저 노란색 물질을 움직여서 스위치에 갖다 붙여서 꺼졌던 유전자를, 켜졌던 유전자를 꺼지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붙어서 지금 이 유전자를, 꺼던 유전자를 내 몸 안에 다시 또 어느 어디에 암세포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유전자 꺼졌다가 다시 다시 켜져야 되겠죠. 그런 조절이 다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조절은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과학자들이 이거를 보고 귀함을 했어. 아니, 저 유전자가 어떻게 저절로 작동을 하지?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긴 것도 나는 몰라요. 그러나 상구의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상구에 T세포를 보내서 유전자를 탁 켜주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상구의 간에 생긴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시간 후에 상구의 폐에 또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러면 T세포들이 몰려가서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탁 켜서 배에 생긴 배암세포들을 또 죽여버리고 다 죽이면 또 끝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실세 없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몰랐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누가 아는 걸까?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며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상구는 의사라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사실은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알고 암세포 생겼구나. T세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지? 암세포를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T세포를 보낸다고. 그래서 T세포 유전자에 생기를 줘서 꺼져 있으면 또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서 암세포들을 죽여버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는 나를 생기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생기를 보내서 T세포 유전자를 꺼져 있는 상구의 유전자를 켜서 상구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또 죽여버렸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그 누군가가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생기를 보낸다는 말은 내가 뭘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조절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어떤 존재로부터 뭘 받고 있어? 알든 모르든 간에 생기를 받고 있어 그 생기는 사랑이야.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기를 받고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꾸 내 마음 속에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자꾸 기를 막히게 하도록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기막혀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 누군가가 사랑으로 주는 생기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야. 거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뉴 스타트 뉴 스타트는 뭐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을 나는 하겠다는 말은 지금부터 내가 생기를 안 받는 일이 없도록 나는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 당연하게 돼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치유가 될 수 있다. 당연해요? 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가 암 걸린 것도 당연하지.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당연하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출발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생각 내 길을 막히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인 생각만을 어떻게 선택하겠다. 그래서 생기를 받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일이고 외부에서 의사들이 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야. 그런데 유전자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일어나고 있어. 무엇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생기를 받아야 돼. 그 생기는 사랑이야. 그렇구나. 놀랍다. 그것을 이때까지 우리 의학계도 몰랐다. 이제 드디어 최근에 와서야 저런 놀라운 현상이 내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아쉽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정확하게 타이밍도 정확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런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잖아. 꺼진 것을 켜 주려면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가 꺼졌으면 전기라는 에너지가 나간 거고 또다시 켜려면 어떻게 돼? 그 에너지가 전기가 들어와야 되듯이 우리의 유전자는 생기에 의하여 생기가 막히면 꺼지고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과학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잡생각을 거부할 거예요.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끝까지 봅시다. 그런데 또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꺼졌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한 한 시간 후에 암세포가 다시 생겨났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암세포가 다시 생겼으니까 다시 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하고서 연락을 하니까 보세요. 노란색 물질이 쫙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나면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또 딱 꺼버린단 말이에요. 기똥차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너무너무나 기똥차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노릇이라고 그래. 이런 현상을 보고. 귀신 고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기술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낼 때 인간 개념 프로젝트로 유전자 지도를 만들 때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다 알면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 다 고치고 수리해서 복구시켜서 기술적으로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 고칼로 하는 차원을 우리 의사들이 감히 여기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몰랐을 때는 큰소리 떵떵 쳤죠. 유전자 의학이 발전되면 우리 의사들이 다 고쳐요. 만병통치야. 천만에.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이 도큐멘터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도큐멘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그 이름이 타이틀이 Ghos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귀신이 살고 있다. Ghost는 귀신, 유령.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귀신 차원이다. 그 말을 좀 정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무엇을 보내서? 사랑을 보내서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조절하시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물고기 암컷이 수컷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기들이 20명 암컷이 모여서 누가 수컷 될래? 이렇게 결정해서 그럼 네가 돼. 그러면 수컷이 될 수 있어요? 안 돼. 누군가가 결정해야 돼. 그렇죠? 물고기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암컷이 수컷으로 된다. 얼마나 놀랍냐. 이런 것들도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귀신과 고칼로를 쓰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런데 이렇게 된다. 또 요즘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있는 곳이 인도에도 있어요. 아프리카 코끼리들만 사하가 없는 코끼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하고 인도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맨날 좌파 우파가 내전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돈 나올 때는 없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를 잘라서 비싸게 팔고 그걸 무기하고 바꾼다고 해요. 인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 코끼리들은 다 상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이렇게 멋있는 상하가 있죠. 그런데 최근 상하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대요.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상하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하를 안 만들어. 그러면 엄마 코끼리가 우리 새끼들은 상하가 없이 태어나게 할 거야. 그래서 상하 만드는 유전자를 어떻게 꺼 버려야 하지? 그렇게 해서 끌 수 있는 재주가 엄마 코끼리한테는 없죠. 없죠. 물론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어서 상하 만드는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과학자들이. 그럼 어떻게 아프리카 코끼들은 그러냐? 이런 코끼리들이 아주 감성이 풍부하대요. 코끼들은 이렇게 서로 코를 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새끼들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자기 새끼가 어떻게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다. 그러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코를 가지고 그렇게 감성이 아주 풍부하대요. 그런데 이 코끼리는 이제 코끼리는 그 식구들이 있잖아요. 한 20명, 30마리 왔다 갔다 당기다가 총소리가 갑자기 꽉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확 도망가서 멀리 도망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상하가 제일 큰 제일 큰 삼촌 수컷 코끼리가 안보여요. 그 상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총 맞은거야. 그래서 나중에 몇 시간 후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삼촌 코끼리가 쓰러져 있고 어떻게 상하가 짤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 코끼들이 삼촌 상하를 코로 쓰다듬고 만지고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엄마 코끼리인데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새끼들이 태어나면 이런 꼴을 안 당해야 될 텐데 이런 꼴을 안 당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 사하가 없이 태어나면 좋겠다. 우리 새끼들 그 생각이 유전자의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족의 한 애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거야. 유전자는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뜻에 아주 확실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선택해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그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뜻을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네. 긍정적 선택. 이락에서 폭탄 테러로 가족을 타. 이런 그 꼬마도 어느 날 드디어 밤새도록 징징 울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엄마를 어떻게 그리자.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내가 뭐하자? 상상하자. 적극적으로 선택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전자를 많이 상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저기 우리 너럭바위 이런 데 산으로 가서 이제 쉬면서 하하하하! 한번 웃기도 해 보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뭐를 상상해야 돼? 내 유전자가 쫙 노란색 물질이 쫙 떨어져 나가면서 내 꺼졌던 T세포 유전자가 쫙 켜지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부지런히 해야 돼. 맨날 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체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누른 현미밥이나 처먹고 꿀맛 먹고 이러고 사는 신체가 됐구나. 아이고 내 신체. 그러면 절대로 유전자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켜졌던 유전자마저도 꺼져 버려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뜻에 유전자는 철저히 영향을 받는다. 인도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밀렵이 없으니까 인도 고객들은 멀쩡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유전자는 철저히 뜻에 반응합니다. 유전자 변화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유전자는 생기로 조절이 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소관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소관이야? 선택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선택. 그러니까 나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모든 부정적인 뜻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리라. 나는 긍정적인 뜻만을 받아들이기로 나는 선택한다.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과학인 후성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가 review 나타내 보여준다. 무엇을 나타내 보여준다. 무엇을 나타내 보여준다. How?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 Choice. 선택이죠.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우리가 당신이 하는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줬다. 이것은 이상구 박사가 치는 구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됐다. 그러면 내가 암에 걸린, 내가 병든 이유는 내 유전자가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버린 이유는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을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변하는 줄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다. 모르고 마음대로 속상했어. 속상하고 싶으면 아주 힘껏 속상했어. 얼마나 속상했으면 속상해 죽겠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속이 뒤집힌다. 그게 내 유전자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느끼죠. 내가 부정적인 나쁜 뜻을 믿고 분노하고 이걸 선택했어. 그러면 억장이 유전자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알았죠? 그래 왔으니까 내 유전자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다. 여러분,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뭐예요? 젊은 사람 몸 안에 생긴 암은 아주 악하다. 악한 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의 암이든 늙은 사람의 암이든 그 본질은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왜 젊은 사람의 암은 더 악질일까? 그래서 뭐 잘 안 낫는다. 그것은 병원 치료로는 잘 안 낫다. 아시겠죠? 여러분,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인데, 24살인데 암에 걸렸다. 그 암은 굉장히 악한 암, 악질적인 암으로 인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암세포를 봐도 더 악질이에요. 악질이란 말은 뭐가 더 심하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의 암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더 그렇게 심하게 악질적으로 변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대에서 사실 암 걸리기는 아주 어려워요. 이제 나이가 점점점점 들어갈수록 그동안에 스트레스도 쌓이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자꾸 유전자가 점점점점 더 서서히 꺼져가지고 이제 더 많이 꺼지면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 없어가지고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에서는 대개가 다 면역력이 강해요? 안 강해요? 젊었기 때문에 강한 거야. 그래서 암세포 생길 때만 다 죽여버려서 20대에서 암 환자가 된다. 10대에서 암 환자가 된다.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건 훨씬 드물다. 왜? 원래 면역력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암세포 생겼다 하면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젊는 사람들인데 그 20대, 22살에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그 젊어서 강력했던 면역력을 다 망가뜨릴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도 받아도 엄청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환자에게 주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별거 아닌데도 본인의 마음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서 친구들이 병신같은 말 한마디 듣고도 뭐예요? 속이 상해서 몇 밤을 못 자고 너무나 감정이 모아한 사람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러면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자체는 뭐예요? 막 괴로워 죽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막... 보통 사람들은 충분히 그냥 없던 일도 치자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도 그 사람 자체는 뭐예요? 속상해 죽었어. 그런 사람이니까 평균적으로는 별 스트레스도 아닌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심하게 받아들이니까 젊은 나이에서도 그 면역력을 더 어떻게 그 유전자를 끄고 기가 막히고 속상해 죽겠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뉴스타들을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고 나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가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단호하게 해야 돼요. 거부할 때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가 안 되면 자꾸 머리에 맴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래 불러야 돼, 노래. 노래 아는 거 없으면 뭐 불러면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이거라도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 그래서 그 노래를 한 세 번만 불러보세요. 마음이 풀려요. 그거를 안 하고 콩! 콩! 해서 이러고 있으면 암 안 걸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그래도 노래가 안 된다. 노래가 아는 게 없어서 아직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우리 주체가 어디 갔어요? 여기 우리 주체가 어디 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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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자가 웃음 치료라도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한다는 게 이게 말로 하면 쉬운 말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딱 당했을 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돼. 그러나 해야 돼. 그래서 하하하하 하면 하나도 웃을 일도 없지만 내가 억지로 웃는 건데 억지로 웃으면 쪽 좀 팔려? 안 팔려? 좀 창피하기도 하고 괜히 부자연스럽고 쑥스럽고 그렇죠? 그 쑥 같은 것을 어떻게 싹 무시해야 돼. 그래서 하하하하 하고 나면 여러분 조건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반사 우리가 보통 때는 웃을 일이 웃어서 웃잖아. 그래서 아주 즐거운 일이 생겼다. 깊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럴 때 야! 그렇구나! 야! 대한민국의 에콰도르를 어떻게 그 우승후보인 에콰도르를 꺾었대. 지금 발광간대. 그러면 야! 이러면 와! 기분 좋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즉 엔돌핀이 나오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웃잖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웃는 것 하고 엔돌핀 유전자 켜지는 것 T세포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켜지는 게 다 이 기쁨과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을 일이 없어도 지금 현재 전혀 안 기쁘더라도 와! 하하! 하면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뭐예요? T세포 유전자 뭐 좋은 일 생긴 모양이다. 일단 켜놓고 보자. 그걸 조금 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 켜죠. 조금 반사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몬 먹어봤어요? 그러면 벌써 내 하는 순간에 조금 반사하게 되는 뭐가 나와? 입에 침이 굽고 그래요. 내 몸 맛이 어때요? 벌써 침 나가.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렀다. 웃는다. 그러면 조금반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조금반사라는 것은 자꾸 반복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시겠죠? 늑대가 나왔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처음 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늑대가 왔다고 하면서 콧갱이 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늑대가 나왔다. 사람 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한 나흘째 되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그게 조금반사의 문제점이야. 그러나 그거를 항상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싸울 때 하하하 그 정도로 나는 뉴스타트를 신뢰한다. 믿는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내가 쑥스럽지만 나는 일단 웃을 거야. 라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그 거부를 그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해주면 와 여러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야 이렇게 거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일 거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뉴스타트 강의를 어떻게 꾸준히 들으면서 아 맞다. 그렇지. 이러면 계속 유전자가 반짝반짝하고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실 때는 하도 재미있고 이건 틀림없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정말 알아야 될 얘기고 필요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잊어버리겠냐 싶어요. 그러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반드시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계속 내가 실제로 1대1로 대면을 하면서 강의 들었을 때 그 박수 쳤던 그 기분이 되살아나면서 그렇죠? 그게 조금반사 확실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반사적인 반응을 여러분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락의 그 아이가 엄마를 콘크릿 바닥에 그려놓고 그려놓고 보니까 엄마같아 그리고 신발 벗고 가서 품에 안겨서 엄마 저 가슴이 생각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런 좋은 긍정적인 생각만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으면 여러분의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뜻을 내 마음이란 그릇에 담으냐를 올바른 선택만 하시면 나머지는 그 뭐예요? 우리 인간의 소관은 아닙니다. 유전자를 켜주고 실제로 꺼주고 노란색 물질을 움직여주고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하는 그것은 나머지는 다 귀신이 알아서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주 세부적인 정확한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죠. 왜? 생기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치료는 식이요법도 아니고 자연치효도 아니고 무슨 치료예요? 생기 치료라니까 생기 생기만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가 너무너무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귀는 귀가 꽉 막히면 완전히 귀가 꽉 막혔다. 죽을 수 있어.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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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해 버려. 귀가 너무 꽉 막히니까 어떤 경우에 귀가 꽉 막혀 그래서 사람이 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는 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해서 내가 너무너무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내가 너무너무 신뢰했던 사람한테 알고 보니 속았다. 완전히 배신을 당했어. 귀가 막혀 안 막혀 내가 배신 당했구나. 귀절해요. 그럼 유전자 팍 꺼지니까 귀절한다. 아시겠죠? 진실 속에 귀가 있고 뭐가 그 진실 속에 있는 귀가 막아버려요? 거짓. 아! 이 자식이 거짓말했구나. 귀절합니다. 그 다음에 선 속에 있는 생기가 막힐 때는 언제요? 선의 반대는 악이에요. 와!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해 죽겠어. 기가 막혀 기절해요.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너무너무 더럽고 안이 꽂고 메시 고항을 지가 맺혀도 이렇게 맺힐 수가 없어. 이렇게 시절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오직 진, 선, 미 쪽으로 여러분이 확실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확실하게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죠. 네. 우! 후.. 후.. .... happy 멍멍 Cloud